동양철학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요 아마추어들이죠 개념으로 답을 내려는 서양철학자들 동양철학을 지금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 논리만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아마추어 철학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프로 철학자는요 참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크라테스는 누구 안에서 로고스를 연구했죠 다이몬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다이몬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인들은 신성 안에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성도 모르고 철학적 진리를 연구한다 그럼 동양철학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자기들의 강점인 논리만 가지고 따지겠죠 논리적이다 아니다 동양철학이 더 설명하기 편한 게 있어요 설명 잘 해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동양은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동양은 삼박자 논리를 써요 정반합에 해당되는 음양중 음양중의 논리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어나야 신성과 접속해야 진리를 알거든요 그런데 서양은 신성과 접속 없이 말로 개념으로 진리를 다 할 수 있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건 기특한 태도긴 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삼단논법 써가면서 논리로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그건 개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동양철학은요 개념 한 번 쳤으면 체험 한 번 쳐가지고 개념과 체험이 탁 만나서 그 사람 내면에서 자명해지게 만든 걸 목표로 이게 삼박자 사고입니다 개념치고 체험 툭 쳐준 다음에 스스로 종합하게 도와줘요 이런 논리를 쓰기 때문에 동양 논리는 논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고도의 논리예요 음양합 개념 얘기예요 체험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서 이게 합쳐져서 어떻게 자명하게 빛날지를 얘기해줘요 툭 쳐줘요 잘 빛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줘버리면 서양 논리로는 말이 안 돼요 왜 A에서 갑자기 정인데 반으로 가버리지 그런데 그 사람 내면에서는 이게 참나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이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반합이 딱 이루어져요 고도의 논리입니다 동양의 논리를 잘 몰라요 서양이 서양에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 변증법이 고도로 발달한 게 동양의 논리예요 동양의 논리를 한 번 맛보시면 이게 훨씬 편해요 툭툭툭 쳐주면 그러면 음양은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탁 음적인 걸 쳐주면 그 다음에 양적인 걸 쳐주고 양을 쳤으면 건드렸으면 다음에 음적인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 안에서 이게 종합이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어서 그걸 종합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극단적 양 극단의 자료를 탁 던져주면 내면에서 충돌이 나서 딱 종합이 돼요 백분 토론 볼 때 이쪽 의견 이쪽 의견 탁 충돌시키면 내 안에서 이게 자명한데 하고 하나 떠오르시죠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는 사고법이에요 3단 논법도 맞지만 이런 삼박자 논리도 이게 더 이제 3단 논법이 기초 수학이면 이건 좀 심화된 응용 수학이랄까요 좀 심화된 수학이죠 갖고 놉니다 이렇게 논 논어 해보세요 군자는 관대하되 엄격하다 뭐예요 관대하면 관대하지 그럼 이거를 그냥 논리로 끌고 나가려면 그 사람은 관대하니까 그 다음에 관대해서 어떻다 남한테 잘 퍼준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관대한데 엄격하다 그 한마디 안에 또 삼박자가 들어갑니다 논어 해보시면 군자는 관대한데 엄격하다 그럼 관대하다 그러면 남한테 다 잘 해줘야 되나 근데 엄격하다 그러면 또 정의롭지 않은 건 절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엄격하다는 이 두 개념을 충돌시키면 군자가 아 이 느낌이구나 여러분 내면에서 상이 잡혀요 인간의 영혼하고 수작하는 논리입니다 안 그러면 평면적인 논리에요 이거는 4D 논리에요 4D 논리 2D 논리에요 서양의 논리는 막 질러서 나중에 생각하면 4D 맞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 논리를 공부할 필요가 따로 또 그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요 그 서양 철학 공부해봤자 서양 철학은 지금 답을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현명한 사람이라면 동양 철학 공부를 잘해버리라는 거예요 동양 철학 공부를 잘해버리면 제일 빨리 갑니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나 체험하고 가야 돼요 참나 체험을 하고 논리를 구사하시면 내면에 있는 자명 찜찜 감각이 발동하면서 양 극단의 자료만 제시해주면 탁탁 자명 답이 나옵니다 데이지님 감사합니다 노노에 이렇게 나와요 공자님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는 게 없다 마음 텅 비우고 있다 그러다 누군가 와서 질문을 하면 지금 제 상황이죠 누군가 와서 저한테 질문하면 전 어떤 선입견도 없이 몰라 하고 있다가 공공 마음을 텅 비우고 있다가 공자님 얘기입니다 노노에 그러다가 상대방이 물어보면 양 극단을 두들겨 줄 뿐이다 양 극단 음과 양 그 어떤 일에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일에 대해서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 음의 극단과 양의 극단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양 극단을 제시해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시비지심 타고난 양심의 지혜가 그게 이성이죠 이성이 탁 답을 내버려요 여러분이 딱 그 느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느낌까지 전달해야 돼 이게 논리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 논리로는 힘들어요 서양 논리로는 힘들고 삼박자 논리 변증법 논리예요 사실은 서양에서도 변증법 논리라고 하는 삼박자 논리를 더 고도로 쓰는 거예요 고도로 그러니까 동양경전은 논리로 다 안 풀어줘요 왜? 책을 보는 사람 마음하고 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답도 그래요 수작을 하는데 내가 견성을 해줘야 선문답이 해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독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체가 돼서 글이 안 읽힙니다 동양경전은 광음이님 감사합니다 이게 동양의 논리예요 서양에서는 뭐 저런 논리가 있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동양경전을 보면 서양도 고대 경전들은 다 그래요 고대 경전 동양경전들 보면 삼박자 논리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자명하니까 그런데 서양 근연대로 오면요 아주 지리한 논리에 빠져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좀 그 싹은 보입니다 서양이 그런 걸 좋아하는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느낌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거기도 고수들은요 딱 이런 삼박자 사고로 던집니다 에픽테투스 이런 사람들 보면 딱 동양고전하고 똑같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분들은 동양고전이 있는 느낌과 똑같아요 우리 내면에 울림을 주면서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 내면을 자극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니까 그런데 근연대로 올수록 서양 본연의 그 모습이 극대화돼요 논리로 모든 걸 풀어보겠다는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 과학에는 좋은 사고예요 그래서 서양은 과학이 발전하고 사실은 철학은요 철학은 좀 기형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개념 정림만 막 해가다가 한계에 붕착해버린 결국 동양 철학에 답을 구해야 됩니다 서양은 벽돌을 쌓아서 어떻게 벽돌을 열심히 쌓아가는데 뭐가 한수가 부족하죠 한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건 서양이 잘하니까 서양한테 배울 게 있죠 그런데 그 논리라는 게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과학적 사고에는 도움되지만 철학적 사고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는 우리 천나랑 직접 수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자명한 철학적 진리를 우리 내면에서 끌어내질 못해요 그거를 동양 철학자들이 잘합니다 선문답도 그렇고 유교 경전도 그렇고 불교 경전도 그렇고 그런 다 베이스가 비슷해요 서로 재밌죠 그렇고 장점이 있는 거예요 서양의 장점이 있고 동양의 장점이 있으니까 서양은 과학적 사고가 능하고 그러니까 물질개벽을 서양이 주도하고 정신개벽은 동양의 철학적 사고는 동양이 능하니까 동양이 하자는 거예요 그럼 서로 자기 역할 잘하고 지구촌은 천지가 개벽되는 거고 과학과 철학이 다 개벽되는 거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양심을 모르면서 철학을 이해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으로 논리로만 덤비는 철학자들은 논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논리가 아무리 정밀해도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나랑 수작을 할 수 없는 자기 참나와 그 개념과 자기 참나를 충돌시켜서 자명한 결론을 낼 수 없는 분들은 아직 프로 철학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완전 개념으로 가든가 완전 신앙으로 가든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답 다 주셨어요 성령으로 가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개념에만 의존하거나 신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령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라 지금 교회도 개념으로만 가거나 맹목적 신앙으로만 갑니다 성령의 뜻대로 삶은 끝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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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ist- URLs 성령의 뜻대로 삶은 끝날 일을